네 펜타토닉 응용 아빠의 청춘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첫번째 줄은 요게 이제 전주의 맨 끝에 두마디의 맨 끝에 딴딴딴 양빰 딴딴딴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르가는데 지금 앞에 있는 첫번째 줄 두마디 전주의 맨 끝에 두마디인거죠 어떤 반죽이든지 보세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자 레샵 미 레샵 미 딴딴딴 양빰 되니까 지금 미는 싱코페이션이 걸리는거죠 맨 마지막은 미 싱코페이션 뭐라 그랬어요 이거 설명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기도 그런데 그 앞에 거를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텐데 또 안그러신 분들 많으시겠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기가 조금 그래요 자 싱코페이션 강박이 바뀌는거라 그랬어요 이쪽 있는 마디를 넘어왔어 이렇게 뭐에요? 같은 의미니까 타이저 붙임줄 붙임줄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넘어와서 강박 있는게 넘어왔으니까 여기 넘어온 박에 강박이 생겨서 강박을 확실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펜타... 펜타토닉뿐 아니라 다른 장르에 이렇게 싱코페이션을 많이 쓰는건 어떻게... 리듬이 다이나믹 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거에요 자 정박으로 부르면 이렇게 되요 한 박자씩 불면 그런데 미가 지금 싱코페이션 땡겨져있죠? 되겠죠? 자 레샵보다 미가 커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레샵을 잡아놓고 레샵을 어떻게 잡는거 뭐라 그랬어요? 스타카토라 그랬어요 스타카토 우리가 이때까지 한거를 응용이 계속 되는거에요 스타카토가 뭐래? 어떻게 하는거래? 물으시면 다시한번 이게 이제 변형이 된거야 딴딴딴 램빰 되던게 펜타토닉을 써서 느껴지세요? 자 세번째 줄 네번... 세번째 말이 네번째 말이에요 이렇게 되네요 딴따따따 지금 딴따따따 지금 파샵에다가 꾸미웅같은거 넣을수있어요 팟솔파정도 꾸미웅 어떻게라 그랬어요? 꾸미웅? 이런 꾸미웅은 뒤에다 넣어야지 좋아요 들어보세요 어울려요? 안어울려요 뒤로 파샵을 계속 둔다음에 레샵으로 넘어가기 전 바로 전팀에 부르는게 좋아요 이렇게 되죠 파샵에다 표시하세요 팟솔파 넣는거 뒤에다 넣는게 조개하다랬어요 자 두번째 줄 딴따딴따딜람빰 되는게 어떻게 돼요? 첫번째 음이 한옥타브가 올라갔네요 그죠? 요전에 부렀던거보다 딴따딴따따따따라라라빰 이렇게되네요 둘 셋 넷 그죠? 이 세상의 부모마음 이렇게 됐네요 자 보기부터 보면 그러면 노래 시작하는 두 마디인거죠 이게 전주 인트로 맨 끝에 두 마디에서 노래 들어가는 두 마디 이렇게 돼서 네 마디가 됐어요 지금 맨 끝에 두 마디 노래 시작하는 두 마디 고기가 이제 이마이나니까 이마이나로 좀 바꿔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하는거에요 자 고기부터 울면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됐네요 자 세번째 마디 해볼까요? 세번째 마디 이렇게 조금 바뀌었네요 다시한번 둘 셋 넷 멜로디는 조금 바뀌었네요 비 플래시 들어가있고 라 라 라 라 시 솔미 됐던게 랄라 솔미 됐네요 조금씩 바뀌고 있는거에요 왜 펜타토닉 스케일을 쓸거냐 블루스 스케일을 쓸거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는거에요 지금 자 네번째 줄을 보면 네 여기도 파 파 레 샷 미 위에 줄은 파 파 레 샷 미 됐던게 파 미 레 샷 미 로 바뀌었어요 그죠? 둘 셋 넷 여기는 라 솔미 원래는 되는게 파 파 레 샷 미 라에다 쿨 루 라 비 플래 라 맨 밑에 게 비 플래 시죠 따디라 라 따디라 솔 어떻게 솔로 넘어가기 전에 따디라 라 비 플래 하고 넘는게 중요해요 따디라 따디라라 되는거에요 부시름은도 있고 라 비 플래 라 를 구미음을 한번 쓴거죠 요런거를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번째 줄 둘 둘 셋 다시 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샷 미 시 도 시 꾸미면 어떤걸 했어요 시에다가 꾸미 울면 시 요거 가운데 것도 키 안보신 분들이 있죠 뭐 어떻게 그거 보고 오세요 시 라 솔 파 미 시 라 솔 파 미 레 샷 미 되니까 지금 어떻게 시 라 솔 라 솔 넘어가게 시 도 시 이를 늘든거죠 다섯번째 줄만 한번 다시 부러올게요 여섯번째 줌 시 도 시 에서 라 가기전에도 시 도 시 꾸미음 넣고 파 샵 에서 레 샵 가기전에는 파 솔 파 우리가 전에 했던거 꾸미음 넣고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아 요렇게 됐네요 그 마디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손 멜로디가 많이 변했지요 이거에서 이렇게까지 변했네요 이게 지금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펜타토닉 스케일을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응용해서 전주 8마디가 또 바뀌었네요 지금 1, 2, 3, 4, 5, 6 7번째 마디에 내려오면 어떻게 돼있냐면 변주가 끝나고 이 세상 들어가기 전에 두 박자를 오브리카토를 넣어놨어요 이거 펜타토닉이에요 그냥 전형적인 펜타토닉 우리가 연습한 것 중에 두 박자를 넣어보시면 돼 그냥 두 박자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금방 늦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려놓은 걸로 한번 부려볼게요 1, 2 다시 한번 1,2,3,4,1,2 그죠? 그죠? 고 밑에 줄 약간 오브리카토가 또 바뀌었네요 한 박자 불고 바로 세 박자가 오브리카토네요 페타토리크로 되어있어요 라에다 그걸 넣을 수가 있겠네요 악보를 받아서 꼭 표시를 하라 그랬어 안하시면 그냥 안돼요 맨 마지막 불어볼게요 기억을 하시겠어 기억을 못하시니까 자 어느 부분만 있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 들어보세요 자 이마에나에다 놓으시고 여기야 여기죠 지금 1번이 자 1번부터 한번 불어볼게요 들리세요 1번 첫째 줄 두 마디에요 자 그 다음 두 마디로 불어보면 이렇게 되네요 자 두번째 줄 거에요 두번째 줄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아웃트로 인트로 맨 끝에 두 마디 그 다음에 노래 시작하는데 두 마디를 바꿔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불어볼까요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그죠 두번째 줄로 하면 자 세번째 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번째 줄 거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자 네번째 줄로 불어볼께요 둘 셋 넷 다니다 꾸미면 좋죠 따니라리 아 표시를 아까 들으시면서 안 하시면 못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넷 그렇죠 라 비 플레 라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줄 시 도시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둘 셋 넷 시에다가 시도시 쓰니까 꼭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 자 다시 한번 1,2,3 1,2,3,4 펜타톤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는지도 모르시면 안 돼 자 그 다음 줄 다섯번째 줄 다섯번째 줄 자 시도하고 파샵도 한다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1,2,3,4 1,2,3,4 1,2,3,4 1,2,3,4 됐네요 자 한번 더 여섯번째 줄 여섯번째 줄 여섯번째 줄 여섯번째 줄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노래 끝나고 전주 끝나는 부분에서 노래 시작되는 데까지 오브리카토도 이제 거기에까지 펜타토닉을 써본 거죠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제가 그려놓은 대로 본 거예요 지금 1,2,3 1,2,3 2,3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 밑에 줄 1,2,3 2,3 2,3 2,3 1,2,3 다 눈 내렸어요 그죠 자 맨 밑에 줄 멜로디가 많이 바뀌었네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어 아니구나 지금 라를 부른 게 아니 라 음이 약간 이상한 것 같죠 코드가 맞나 모르겠네요 요게 라가 아니라 시예요 시 시 피플레 라 쏠 따다라리 따다라리 파샵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만 불어볼게요 약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펜타토닉을 쓸수록 멜로디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약간 펜타토닉 기분을 내서 불면 조금씩 멜로디를 바꾸면서 제가 조금만 불어볼까요 너무 틀리네요 이거보다 이거보다 하니까 다시 한번만 불어볼게요 다시 2마일아 자 여기도 2마일아니까 또 바꿔보세요 마음을 어필어주는 또 바꿀 수 있겠죠 2마일아 뭐 이런식으로 바뀌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타토닉 연습을 얼마나 해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자 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빠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가지 얘 다 대입을 해서 연습을 꼭 해보시라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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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